가격 미달 의사 배출. 의사 출신으로서 개혁신당이 아마 이주영 위원이라는 젊은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현장을 잘 아니까 보시면 이 헤드라인 뉴스들이 전부가 다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질 떨어지는 부분들을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전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강행하는 분들도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이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의평원 정원 의대 평가만 사전심의 요구. 이게 뭐죠? 교육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평원 평가 교육부 개입. 의과대학 교수들 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윤 대통령이 던진 총선용 의대 정원 원점 제곰트 없이 혼란 가중. 정원 의대 평가 완화 강화 의평원은 원칙대로 간다. 교육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충북대 여러분들 배 교수님 그만두신 배 교수님 말씀처럼 10분간 10분 동안 여러분 두 대를 생산하는 컨베어 시스템 생산 라인에 여덟 대를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알고 의료기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질이 떨어질 거라. 그래서 교육부가 여러분들 뭘 한가. 의평원에 이런 평가 기준을 바꿔라. 사전 심의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돌릭 의과대학 교수들 교육부 차관 의평은 금방 못 주고 사과라. 교육부 의평은 공개 비판 파장. 의대 교수들 중립성 침해 성토하다. 교육질 저하 없다든 교육부 의평은 평가 기준 완화 놀이나 대한의학회 교육부는 의평은 독립성 자율성 훼손 말라. 다 아는 겁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의평원의 사전 심의 기준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정원에 여러분들 배정받은 대학들 다 구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그 내용을 일반인보다도 의사 교육을 받은 이주영 의원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이주영 의원이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계약에 발을 맞추어서 의대 평가 기준을 손을 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 교육질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하더니 의학 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진짜 용기가 있으셔서 밀어붙이긴 하는데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참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의과대학 학직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으라더니 교수 입룡 기준을 바꿔서 몇 달 만에 의대 교수 천 명을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진료만 했어도 100% 연구 실조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수련 병원 기준을 바꾸고 의평원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뒷감당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도하는 표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세상에 다 나중에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거든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 천명이 누가 결정했고 어떻게 지시했고 조기용 장관이 결정하지 않았고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중간에 반대 목소리였지만 어떻게 묵살됐고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이런 엉망진창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 해놓으니까 그다음 전부가 다 거짓말 연결되는 겁니다. 의평원에 여러분들 개입회가 평가 기준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에프박드라도 뭡니까 유급시키지 말고 1학기 2학기라면 다 통합교육 실시하고 성적 떨어지더라도 절대 유급시키지 말고 무조건 정부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지어야 되니까 전공의들은 일괄적으로 6월 4일 날 여러분들 다 사직 처리하고 의평원은 꼼짝없이 사전심의 해야 되고 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개업이도 그냥 연구실적이 없더라도 다 교수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이니까 그다음에 전부가 다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다음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배우 무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천 명 정원 총 1만 명 증가시키면서 발표하게 되면 3, 4주 안에 모두 다 전공의들이 진압될 거라 봤지 않습니까? 3, 4주가 5개월째 접어든 겁니다. 서울병원에 경영단 수조 투입해야 됩니다. 지방국립대학 여러분들 경영단 수조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간호사 여러분 신규 여러분들 채용 불가능한 겁니다. 보건의료노조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반발하겠죠. 왜 경영단이니까 사람들 자르거나 무급휴직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제약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료 부품 여러분들 비품 공급하는 데 다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의과대학 교육은 바닥을 치고 결국은 집단유급이 되어 7,500명이 다시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 소요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 더 끌지 말고 이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한 게 좋은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끝까지 야마 고집을 부릴 모양입니다. 교육부는 이주영 의원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겠다고 거듭 밝혀지만 이주영 의원은 허술한 의학 교육 평가 인정 기준으로는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 하나로 4,5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1구구당 50,60명이 붙고 내과 입원 총 환자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도 인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학 실습이 아니라 그냥 병원 관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정 취소와 폐교사 때 어떠한 재정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똑똑히 봤습니다. 의평원은 세계의학 교육연합회로부터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인정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 하라면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누가 책임 소재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허술한 기준은 부실 인정을 초래하고 부실 인정은 날림 교육을 낳고 이것은 저질 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의평원 기준에 희해선드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예상되는 미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정치적 여름 이익과 오만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죠. 사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의료계와 이런 다 합쳐가지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세를 할 겁니다. 그런 위험이 너무나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국립대학